Q. 아 나는 피자야. 톱 라잉이라는 곡에 엄베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이거JK님께서 오신답니다 엄청난 레전드와 같이 무비를 찍는다니 저 로봇들인데 영웅같은 옷입니다 저 원래 성격이 되게 아이잖아요 오늘은 이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많이 해놓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낯거려 일단 감사하고 진짜 어릴 적에 영웅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이 키우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만나면 그만할 것 같아요 말은 못 할 것 같고 이 영상이 언젠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봐주시길 기도해볼게요 봐주세요 그래서 현진님이랑 창빈님 이렇게 올라가서 립싱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진님이랑 창빈님 이렇게 올라가서 립싱크 하는 거예요 우리 뒷공은 이만 보고 따라오다 탈선 빛나가 긴 밖의 시간 지난 날 많은 것 중에 필요 없을까 유채는 견뎌 개선은 You like the air we get you 시선을 계속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네 Let's go 그러면 A Cheat 1 1 2 2 2 우리는 선을 긋는다. 탑라인이라는 선을 긋는다. 우리의 선은 높다. 이 CZR차가 예전에 믹스테이블 올렸을 때 허슬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던 기업이 있는데 킵허슬링. 저희는 허슬링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허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그 허슬이 우리의 탑라인을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의 위치를 만들어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죠. 탑라인 촬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탑라인. 아주 특별한 곡이죠. 왜냐하면 파이거지게이 선배님께서 영광스럽게 킵처링을 해주셔서 노래 듣는데 신기한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부자 느낌입니다. 목걸이도 했고요. 펑퍼짐한 이런 멋있는 자켓도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안에서 돈이 돌아가고 있어요. 금지 Boh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하는 탑라이 촬영 기대 많이 해주시고 멋있게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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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안 틀리려고 진짜 이 악물고 마음 세워서 배웠단 말이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지 잘해야지 떨면서 이렇게 설레하면서 뮤비 촬영하니 진짜로 처음인 것 같아 일단 기분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설레요 진짜 설레요 야 이걸 내가 너무 낯을 가려가지고 이 말을 못한다는 게 한이다 진짜 한 처음 촬영할 때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때 그 뒤에 가가지고 이랬잖아요 와 진짜 오늘은 진짜 두고두고 기억할 날일 것 같아 너무 행복해 아유 다람쥐야 다람쥐 몇 번이야 타이판 천범 맞아요 포장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영원하세요. 영광이었습니다. 영원하세요. 또 만나면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었냐? 어? 아까 찍었잖아. 저기서 안 찍었어? 찍어. 같이 한 번 더 작업할 때 한 번 찍어봐. 탑 라인의 컨셉을 맞춰서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요. 저는 한 번에 많은 레드를 입는 게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입었을 때 눈이 아팠어요. 되게 멋있어요. 딱 눈에 띄잖아요. 새롭네요. 느낌도 새롭고 되게 힙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onnected 이렇게 상담하는 뭐야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파염 속에서 갱스터같은 모습들 많은 댄서분들과 함께 뒷골목에서 만나면 안될 것 같은 형아들의 느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 데려왔어요? 아니 아니요 이번에 저희 뮤비 중에서 초강렬하다고 해도 많이 아닐 정도로 정말 강렬한 모습들이 담긴 뮤비인 것 같거든요 무시무시한 스키지의 비강을 잡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